어떤 그 인터넷에 굉장히 그 좀 첨예하게 논쟁 중의 한 그 사안을 여러분께 지금부터 공개를 해 드릴 거에요. 누가 물을 먹어? 저가 혼날 줄 알았어요. 중요한, 아니 팀장님 좀 중요한, 중요한, 중요한 설명을. 네, 여기 지금, 여기가 지금 어딨 줄 알고 지금. 죄송해요 죄송해요. 아니 물이 있길래. 전환이 세, 전환이 세다고 우리가. 에일리가 지금 물을 마시려고 그러다가. 마셔 마셔, 에일리 마셔. 에일리께 지금부터 공개를 해 드릴 거에요. 누가 물을 먹어? 야 너 목 말랐는데 큰일 날 뻔했네. 에일리께 마셔 마셔, 에일리께 마셔. 야 왜 그래? 좀 마시게 해 줘요. 목이 말랐단 말이야. 야 우리 가슴.